안녕하세요 포항스틸러스에서 올 시즌 임대 오게 된 21살 김주환입니다. 경남FC에 온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 목표를 앞세워서 일단 승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운동장에서 투주 있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담스럽네요. 21살 같이 안생겨도 21살이니까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자 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창원 축구센터에 왔는데 감회가 새롭고 기존에 있던 팀이랑도 다르게 다른 환경이 온 걸 정말 실감하게 돼서 너무 좋고 여기서 뛸 생각 가기가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. 팬분들이 많이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면 저는 더 좋아서 운동장에서 날을 것 같습니다.